구멍이 좀 범상 찬다.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적응 훈련 좀 하고 있어 거기. 비솔랑 아빠가 우비 만들어준대. 완성. 비솔랑 이거 옷 한 번 입어보자. 자. 싫어. 싫어. 잡았다. 비솔랑. 물티. 귀여워. 사이즈가. 사이즈가 아주. 맞춤이야 맞춤. 팔인데 안 불편한가요? 아주 좋아. 아유 잘 어울리네. 모자. 아빠가 쌍파게티 모자 갖고 왔어요. 아빠가 쌍파게티 모자 갖고 왔어요. 앉는 거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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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씌우는데 가만히 있네. 어머 귀여워. 아 너무 웃겨. 라면인데. 오. 오. 비닐이다. 비닐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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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하나 먹자. 그래. 진짜 아이디어가 동기다. 그냥 살 중 아이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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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즈에다가 저거 봐라, 안전이야, 미스야. 미슬렁바 귀여워. 가위에서 설거지통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강아지는 네가 처음이야. 표정이 어리중절해. 준비물 데리고 갑시다. 출발해. 아, 너무 귀여워. 너무 잘 가는데? 애들 신체마다. 우와, 이거 뭐야. 천천히 안 뒤집히게 운전 잘해주세요. 저기가 포인트 같아요, 저기로 가보자. 어우, 아주 편안성 차감. 우리 일본차 많이 타봐서 괜찮아. 삐돌랑, 괜찮아? 어? 어디 계속 타는 거 괜찮겠어? 응. 짜파티. 아, 안녕. 안녕, 안녕. 어? 바구, 이거 버럭? 벌린 거 같은데? 어? 어? 껍질. 껍질. 어, 이거 벌렁 벌렁 올라온다. 어, 올라온다. 어, 벌렁 있어, 벌렁 있어. 없어요. 바로 안 나오고, 좀 기다려야 나오는 거 아니야? 없어? 네. 기술아, 네가 한 번 담아볼래? 어? 어? 저 차 온다. 그거 물고 어디 가, 어?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열라면 우비가 효과가 있다. 미스 창께라면 이리로 오세요. 이거 다 할 수 있나? 아, 이리 와. 어머, 어머, 어머. 개쌈이 재밌나 봐. 저 옹래 가지고 너무 재밌나 봐. 웃고 있어. 혹시 잡으셨어요? 네. 아, 진짜요? 네. 많이 잡으셨어. 우와. 이렇게 타다 보면 구멍이 생기거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잡으세요. 어, 구나. 응? 구멍이. 어, 왔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거 진짜 나아. 내가 잡아볼까? 더 나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진짜 타워, 잡아야 돼. 네, 도망이 왔어. 나온다, 나온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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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이거 끊고 도망가는 거 같다. 이거 맛조개인데. 나 shifting.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나타나. emp. draftส Elle. 또 나와. acquis? 톤 나와. 오오오. Holz reach. oscillator Alyssa. Jakop Robinson abord. 육 lun pretty. 잠깐만! 와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드디어 한 마리 잡았다! 야 이제 알았어! 감아 왔어! 기억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어 기억하나봐 도망간다! 왜? 우와 조개! 이거! 우와! 어 조개 또 있어! 오 조개 왜 조개밭해! 우와! 바구니에 쏙 들어가서 잔다 얘! 봐봐! 비솔랑! 해 비솔랑! 먹자! 맞추게 먹어? 어머 얘가 맞추게 쪼겠어! 어머! 어? 나 이거야! 얘가 부셨나봐! 비솔랑이! 먹으려고 부셨나봐! 개껌처럼 생겼잖아! 그치? 이거 개껌 아니야! 비솔랑! 잘가라! 남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뭘 맞추게 보고 사람으로 태어나래! 좋은데도 많이 다니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고양이가 나한테 요거 무서워 아주 보이고 잡았어 조개들 잘 가! 벡가 탄신이라 조개를 방문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봐봐. 여기. 야, 이따가 어떡해. 어우, 차가워. 잘 썼다, 이거. 어, 잘 썼어. 이거도 이제 깨끗해. 봐봐. 깨끗하다. 얘는 그래도 깨끗해. 어우, 좀 깨끗하네. 오늘의 보내고 싶어요. 오늘의 보내고 싶어요. 오늘의 보내고 싶어서 먹어주세요. 네, 혼자 갔다. 오, 또 왔어요. 우리들랑 장난해 나오지? 맛있겠지? 먹어서 먹었어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먹어볼까? 먹어볼게. 기조개야 와봐 잘 먹는다 그지? 전복이야 전복 이건 안 먹는데 전복은 와 완전 폭탄 들었다 형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미눌라 집에 가자 미눌라 잘 잤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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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합니다 ошatan Anni